신입상부터 대상까지 싹쓸이하면 역대급으로 빠른 정산을 받았다고. 왓! 에? 정말요? 정말요? 왓! 첫 정산 어쨌든 했잖아요. 어디에 다 썼어요? 휴가를 받았는데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. 오마이갓! 제가 다 돈을 냈어요. 이 카드 딱 줘가지고 이걸로 다 내어어었어요. 암막이기를 원래. 아 그거는 약간 효도의 무리죠, 그쵸? 고객님이 안 피웠어요. 왓! 됐어, 해서 아직 못해보였어요. 왠! 뭐 이소님은? 저는 그 커피 캡슐 알죠? 커피 캡슐? 에? 기계 아니면 캡슐? 네. 아니, 잠깐만. 아니, 기계가 아니고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그니까 기계는 집에 있으니. 아아, 아아. 아아, 아아. 퓨프. 와아아아! That's my life. Let's start a mountain gal. Let's see. I be down. I be down. 감사합니다.